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학교교육 경쟁력 재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킬러 문항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사교육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공정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중앙위 정치국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가장 엄중한 결함은 우주개발 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 사업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회의에서는 정찰정보 능력 재고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내용 등이 전투적 과업으로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선거캠프의 서울지역상황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이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대표 외곽지원단체인 먹사연이 캠프에 1억 원이 넘는 컨설팅, 장비, 접대 비용을 불법으로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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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